방구성 미니셔널 감사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오늘은 겁나 비싼 무대! 지금까지 뭐 저희 레코딩 타임즈에서 했던 기어들 중에 가장 고가의 가장 고급의 그런 인터페이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바로 그런 모델을 해볼 겁니다 방구성 미니션과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방구성 미니션과 상관이 없는 수준이 아니고 스튜디오 미니션들 중에서도 정말 초고가의 장비를 다루는 극소수의 스튜디오 미니션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사실 프로 작곡가라고 하더라도 전부 다 고급 인터페이스를 쓰는 건 아니거든요 경력이 되게 오래되신 분들 중에서도 의외로 진짜 막 3, 40만원짜리 가지고 쭉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쓰는 가격대고 400만원 이상의 인터페이스를 쓰는 사람은 진짜 작곡가 한 10명 중에 한 명씩 있을까 말까 그 정도 비율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결국 이제 모르겠어요 스튜디오를 같이 이제 겸해서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근데 하지만 뭐 개인 작업실로 운영하고 어쨌든 간에 이제 작업을 해서 작업물로 이제 승부를 보시고 이제 많이 보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 우리가 이제 세션맨들 그리고 이제 뭐 가수 뭐 그리고 뭐 이런 분들을 녹음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회사에서 컨택하는 녹음실로 가기 때문에 결국 뭐 그런 장비를 굳이 두고 할 필요는 없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맞아요 뭐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또 그러신 분도 있잖아요 뭐 진짜 정말 세팅 잘하면서 가지고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제가 확률이 되게 낮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지정해주는 녹음실 이런 개념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희석이 된 게 맞아요 요새는 온라인으로 워낙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약간 기타 세션 분들 중에서 자기 작업실에다가 모니터 시스템이랑 인터페이스 굉장히 좋은 걸로 구축을 해 놓으시고 그냥 작곡가 가서 밖에 애초에 그렇게 그 작곡가 이 무조건 그냥 스튜디오를 정해 놓으면 거기로 세션이 출장으로 시스템이 이제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장비를 업그레이드 해가는 추세이기는 해요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작곡가 프로들 중에서도 400만원 짜리를 쓰는 작곡가는 거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무리하게 눈높이를 높여 잡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이런 악기가 있고 이게 그냥 겁나 좋다 이런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사실 저 주변에 우리 그 예전에 SSL 6 도와줬었던 작곡가 빅산초 산초가 이걸 씁니다 산초가 아폴로를 써요 그래서 작업실에 가서 SSL 딱 있지 6 있지 여기 막 아폴로 있지 말으니까 아주 막 그냥 눈호강을 했죠 스피커는 베어 푸트 그냥 그 약간 뭔가 사운드로 그냥 거기서 끝내겠다 조져버리겠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런 게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인우 형이 이제 리뷰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인우 형이 항상 강조하는 게 가성비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말씀하자 근데 그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투자한 만큼의 내가 그걸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내가 투자... 내일도 이런 거지 400만원짜리를 샀어 이걸 샀는데 내가 한 달에 곡을 한 곡도 못 팔아 아니면 내가 기타리스트인데 한 곡도 녹음을 해서 이거를 이제 앨범을 받지 않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성비로는 좀 실패한 거죠 맞아요 근데 뭐 자기 만족이고 뭐 돈이 많다면 상관없겠죠 오히려 진짜 나는 나는 뭐 곡 팔고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취비로 으박하는 사람이 곡 만드는 게 너무 좋은데 돈이 많아서 이걸 사겠다 진짜 안 말리는데 진짜 은총 씨가 말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프로인데 프로페셔널인데 지금 자기가 너 버리는 그 버리에 비해서 너무 고가의 장비를 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진짜 하다 보면은 내 귀가 아 이제 더 이상 이 장비로는 감당이 안 된다 아 이제는 더 좋은 게 반드시 필요해 체감이 느껴질 때 그때가 사실 악기를 업그레이드할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맞습니다 내 귀로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을 때 그때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앞으로 X8P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여기서 리뷰를 하는 게 뭐...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실효성은 없어요 사실 그냥 그리고 여기서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저희가 어차피 다음 시간에 2일 써가지고 녹음하고 우리가 사실 이거에 제대로 된 그... 뭔가 임팩트 있는 예의 모습을 보여주려면은 UAD 플러그인을 미친 듯이 빡빡하게 인서트에다 걸어 놓고 프로세싱 된 상태에서 녹음 받고 그거를 또 믹스하는 과정 속에서 한 트랙에 막 몇 개씩 달아 놔도 전혀 이게 뭐 CPU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잘 굴러간다 뭐 음질도 좋은 마이크 갖고 하고 U87로 받아가지고 사운드 비교하고 이래야 하는 악기인데 그걸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런 게 있다 소개를 시켜드리는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버즈비스 사이트에서 보겠습니다 16 곱하기 22 이걸 우리가 어떻게 리뷰를 해줍니까? 그렇습니다 16개의 인풋이 있고 22개의 아웃풋이 있다는 걸 그냥 말로만 할 수 있을 뿐이죠 썬더볼트 3 레코딩 솔루션 8 유니즘 마이크 프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8개 프리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모델명은 아폴로 X8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 438만원 뭐 살 생각이 거의 안 들죠 저도 별로 뭐 굳이 생각도 안 들어요 사실 이번에 저는 200만원대 초반에 우리가 사긴 샀지만 그게 진짜로 정말 하이엔드의 영역에서 아주 적당한 포인트여 가지고 근데 사실 그거 사면서 우리가 아무리 그걸 좋은 조건에 샀다 그래도 그게 싼 값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사면서도 비싸다는 생각을 하는데 438만원짜리를 이게 누가 턱턱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요 포인트가 있어요 인우영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이제 작곡가적인 포지션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도 접근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제가 녹음해서 싸줘야 되는 입장이면 그 오디오 소스 받는 게 되게 중요한 그 저의 이제 직업적인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나는 정말 받는 게 중요해 그래서 이 정도로 투자해야 된다면 괜찮아요 근데 하지만 맞아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그게 진짜 너무 중요하다고 하면은 진짜 그 컨버터를 하나 따로 구해갖고 뭐 ADC 컨버터 그렇습니다 사실 DAC 컨버터가 좋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제 소스가 중요해요 맞아요 ADC만 좋아도 일단 들어간 소스 좋은 걸 쏴주면 되는 거니까 네 물론 뭐 우리가 이거에 뭔가 필요성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건 아닙니다 비싼 거 있으면 좋아요 좋은데 무리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네 그리고 싶은 겁니다 여덟 개 유니즘 마이크 프리와 새로운 헥사코어 보통 많아봐야 쿼드코어죠 저희가 산 것도 그때 쿼드코어여고요 네 근데 이건 헥사코어까지 나옵니다 서라운드 사운드 모니터링까지 가능하고요 7.1까지 되고요 썬더볼트3 그리고 요게 여덟 개의 마이크 프리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뭐 니브 api 뭐 맨니 뭐 최고의 뭐 프리앰프 시뮬레이션 에뮬레이션을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 쿼드에서 50%가 더 늘어난 DSP로 UAD 플러그인을 실시간으로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사운드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컨버터 그런 다이나믹 레인지 좋고 이런 거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 거 보시면은 뭐 0에 가까운 레이턴시로 엄청난 플러그인들을 소화를 할 수가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따가 뭐 UAD 컨버터 이런 UAD 플러그인들을 저희가 조금 뭐 달아가지고 보여드릴 건데 플러그인 위주로 리뷰를 한다기보다 한꺼번에 달아놓고 재생시켰을 때 버벅거리지 않는다 요 정도만 저희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기에 보시면은 뭐 지원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다른 것들 지원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터가 굉장히 낮아서 10pico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나노, 피코, 펨토 이렇게 가는 정말 작은 단위다 그냥 뭐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최상급의 오디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있죠 129dB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통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하이엔드급 컨버터와 동급의 음질을 제공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 하이엔드 오디오라는 게 얼마나 진짜 돈이 많이 드는 영역인지 뭐 좀 예상이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밑으로 와 볼게요 네 여기에 이제 뭐 이런 거 많이 걸 수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또 밑으로 UAD 플러그인 얘기가 쭉쭉 나와 있구요 서라운드 사운드 모니터링 그리고 플러스 24dB 옵션 제공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썬더볼트 얘기 나와 있고 네 여기에 인클루디드 플러그인 뭐뭐 주는 지가 나와 있어요 요렇게 여러분들 다 가져가셔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스펙표를 살펴봤는데 중요한 건 다 짚어봤죠 네 지금 뭐 다이나믹 레인지 거의 뭐 130에 육박하는 아주 높은 다이나믹 레인지와 그리고 하이파이 오디오 요런 것들 여러분들이 최상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일단 인아웃이 많고 여덟 개를 이제 유니즌 그 마이크 프리앰프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요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유니버셜 오디오 사이트에 와서 보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그냥 괜히 한번 여기서 볼게요 이미 뭐 버즈벳 사이트에서 정리가 잘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요 사이트 구경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랑 또 뒤에 P만 빠진 모델 아폴로 X8 그 인아웃의 포맷이랑 지원이 조금 다른 X8도 있는데 요게 뭐 상세 스펙이 어떻게 다른지는 저희가 다음번에 X8 할 기회가 되면 그때 비교해서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쭉 스펙을 살펴봤고요 그럼 바로 외관 한번 살펴보고 올게요 네 자 아폴로 X8P 요거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다 놓으면 테이핑 안으로 흘러내려가지고 이렇게 잡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하이즈 인풋 두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프리앰프 버튼 조작부가 있습니다 요거 눌러갖고 기능 만져 주실 수가 있고요 인풋이랑 요런거 보시면은 지금 가까이 기능들이 있죠 로우컷 그 다음에 패드 그 다음에 이쪽에 뭐 뮤트 링크 팬텀 파워 그리고 이쪽에도 다양한 기능들 얼터넛 디범머 펑션 기능들 있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 요런거 이쪽에 이제 C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드폰 파워부가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좀 뒤집어 봐야 되니까 네 자 이 위에서 보면은 요렇게 위에 기판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릴까요 옆면으로 여기도 이제 기판이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이 아랫면에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네 어 그쪽 좀 받쳐주세요 무거워요 네 여기에 8개의 인풋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요거 들어갈 수 있는 요거 D 서브 케이블 들어갈 수 있는 라인아웃 1에서부터 8까지 라인인 1에서부터 8까지 여기 D 서브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모니터 그리고 이쪽에 워드클락 인아웃 그 다음에 이쪽에 디지털 인아웃까지 그리고 파워 인이 여기 있습니다 네 썬더볼트 네 썬더볼트 맞죠 이거? 네 썬더볼트 맞습니다 자 어우 야 무겁다 이거 상당히 무거운 굉장히 큰 네 8XX8P 같이 보셨습니다 자 외관 보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연결을 해서 잘 되는지 확인해 보고 네 다음 시간에 시연을 또 해 봐야 되겠죠 네 뭐 이미 연결은 다 해 놨고요 네 미드부터 바로 올까요? 네 네 네 잘 들어오고 있죠? 네 잘 연결이 됐습니다 오디오 한번 해 볼게요 네 들어가 들어가 잘 들어가 네 네 이렇게 어 마이크도 잘 되는 걸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아폴로 X8P X8P 한번 스펙을 확인해 보고 연결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연에는 한계가 좀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다른 인터페이스에 비해서 얼마나 뭐가 더 좋다 다르다라는 거를 어 비교를 디테일하게 하는 거는 조금 뭐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평소에 하는 그 214가 과연 조금 더 좋은 퀄리티로 들리는지 이런 것들만 좀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실전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방구석 뮤지션에 감사합니다 러코팅 타임 네 방구석 fabulou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